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.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자 여러분 희나 뽑으러 왔습니다. 희나 지금 방금 실망하고 희나 바로 뽑으러 왔어요. 아쉬워서 딱 두 번만 해보려고 두 번만. 그래서 받을 거 다 봤고 말 되나 보자. 여기서 지금 부캐로 내가 3스텝, 4스텝까지 해서 결국 남의 룬은 못 뽑았고. 레이스터 됐고. 동맹 뭐 이렇게 있으면 궁금해 가지고 보게 되더라구요. 갑니다. 망설이 필요가 없다. 희나로 간다. 하나만 나와라. 자 스텝업으로 갈게요. 자 스텝업으로. 딱 70개만 써보겠습니다. 갑니다. 여러분 그래도 미녀 캐릭터잖아요. 하나정도 뽑아줘야지. 레츠고. 간다. 자 장구 쓰레기. 희그마 쓰레기. 쿠로비 쓰레기. 아하. 야 이거 레벨 100각인데. 아. 아. 고민되네. 오케이. 다음. 우섭 쓰레기. 쿠로비 쓰레기. 긴 쓰레기. 희나야. 나와줘. 미녀 캐릭터 희나야. 나와줘. 희나야. 알비다 말고 희나야. 나와줘. 그리고. 아. 핵 쓰레기. 아. 이거 루피네. 쯧. 이거 루피 100각이다. 지금 92인데.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. 초기 화면으로 가서. 루피 100까지 올리고. 안 돼. 좀 루피네. 자 갑니다. 일단 루피 먼저 100까지 올릴게요. 드디어. 아 90. 아 100까지 안 되는구나. 97까지 되는구나. 올려 올려. 일단 올려놓고. 자 2라운드. 희나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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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요만큼만 쓸거에요. 더 안써. 자. 1번에 딱딱둬야 느낌이 딱 좋은데. 자 뭐야. 미스웬즈데이. 상디. 아 이 상디가 나오면은. 통폭 기운이 안좋던데 타식이 루피쓰레기 아이씨 매끌매끌쓰레기 아 뿌찌쓰레기 아 뿌찌 코비쓰레기 잡릴끈코비 아 차라리 해군코비나오든지 부룩쓰레기 장구쓰레기 5번쓰레기 5번쓰레기 아 날릴거같은데 아 배렸다 아론님도 한프로 치우고 아 배렸네 아 안해 안해 조졌어 아 조졌어 조졌어 아 여러분 제가 검수 저거 66인데 언제 켤지 저거 언제 크냐 저거 우리가 다 같고 아 아 아 아 아 서브리더가 문제가 아니야 교환선 볼게요 전투포인트 17개 크리스탈조각 0개 희낙 좋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스네이크맨 나오거나 이러면은 좀 강한 캐릭터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쓸 수가 없네요 300개는 쟁여놔야 되거든요 스네이크맨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안녕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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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시작인데요 고맙습니다